오늘은 싱글벙글 대한민국의 레전드 근황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한 사람을 밟아버리는 게 쉬운지 보고 가시죠. 일단 남성과 여성 간의 상황 하나 보여드리죠. 어플에서 여성을 만나 하룻밤을 했다. 그런데 징역 1년 6개월에 2년 집행유예가 나왔다. 어플에서 만난 여자가 먼저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다. 카톡이 연결되고 나서도 카톡 남자가 하나 보내면 칼답으로 4개 이상 이렇게 오고 그랬다. 여자는 실제로 만났을 때도 연예인 누구누구 닮았다라며 남성을 칭찬하고 좋아하는 티를 냈다. 만난 첫날에 모텔에 갔고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남자분이 뭔가 쎄함을 느꼈다고 한다. 여자가 몸으로는 다 받아주고 스킨쉽에 응하는데 말로는 싫어 싫어 이렇게 두 번을 하는데도 입을 맞추더란 말이죠. 여자도 적극적으로 관계에 임하는 상황이라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여자 쪽에서는 왜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하냐고 관광죄로 고소를 해버렸다.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이 상황을 다 녹음하고 있었고 그 녹음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상황이 동영상으로 없고 음성으로만 있으니까 당연히 남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전략적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여자는 합의금으로 1억을 불렀다. 부모님이 모아둔 은퇴자금까지 싹 다 털어넣어서 합의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여자는 20대 초반이고 업소를 다니는 화륙의 여성도 아니었다. 여자가 남자 하나 담그려고 합의금 뜯어내려고 녹음을 한 거다. 라는 진짜 레전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는 수도 없이 발생한다는 거죠. 남성들은 그냥 숨만 쉬어도 고소당하는 참 대단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건 이 상황을 여자도 겪었을 때 반응이 진짜 재밌다는 거죠. 여성시대 하는 여자가 동성에게 고백 공격을 당했다가 거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백 공격한 여자는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으며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보시면 진짜 정신질환이 있어 보이는 뭐 한솥기름 어쩌고 저런 말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같은 여자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라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한국 여자는 추행죄로 같은 여자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근거 없이 고소당했다고 억울해하며 무고죄로 엮고소하고 싶다 말하는 재밌는 우리 한국 여자. 남성들이 무고죄를 운운할 때는 무고죄 폐지를 외쳤던 FM 여러분들께서 피해자가 되니까 무고죄를 외치는 게 웃기지 않나요? 경찰은 여자의 진술만 있다고 발언하는 게 참 재밌죠? 무고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외치는 FM 리스트께서는 무고죄로 같은 성별을 고소하려고 하는 저 모습. 이게 바로 역지사지의 모습이 아닐까요? 남성들은 그 어떤 증거 없어도 여자들의 일관된 진술 한 번이면 인생이 망하는데 한 명의 억울한 상황도 나오면 안 되는 남성들의 입장을 비웃으며 무고죄 폐지를 외쳤었죠. 그 어떤 증거도 없고 조현병에 걸린 여성임이 제가 봐도 확실한데 그 여자가 같은 여자를 향해서 고소했을 때 여자들은 비로소 느끼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외쳤던 무고죄 폐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구나. 무고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느꼈을 때 여성들은 남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본인도 말하지 않습니까? 살다 살다 무고죄를 사용할지 몰랐다고.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춘숙과 박홍근, 권미혁, 박경미 등등의 의원들은 무고죄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춘숙의 양력은 여러분이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한 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말도 안 되는 1억 번은 방법과 그 방법을 여자가 당했을 때 반응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무고죄 강화해야 한다. 5aman 켈 domin 21 22 22 23 23 22 23